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찾아왔는데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시기예요. 지금 너네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고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제는 중간고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너희들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예년 같았으면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시즌인데 너희도 알다시피 중간고사 아직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곧 치러질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6월 첫째 주, 둘째 주 6월 초순, 중순에 걸쳐서 중간고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한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는 이제 정말 중간고사니까 중간고사를 열심히 대비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중간고사 대비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지 않으련?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찾아왔어요. 이제 6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를 보겠다라고 발표한 학교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를 안 갔어요. 그렇죠? 오늘이 5월 21일인데 5월 22일 어제 처음 우리 고3 친구들이 학교 등교를 했고 그치? 그리고 오늘 그 고3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봐요. 시험을 봐요. 근데 아직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계약이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등교를 하겠다라는 건 지금까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뭔가 굉장히 불안해. 그치? 이건 아닌데 불안한데 이 긴장감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게 많고 자포자기에 헤라디아 이런 상태도 되게 많고 반면에, 자 선생님 얘기할게 반면에 이 기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진도를 막 쭉 빼고 막 정말 몰아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단다 얘들아. 그래서 쌤이 이제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6월 첫째 주, 둘째 주, 6월 초중순에 중간고사라고 하는 내신시험.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내신시험을 치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렇게 D-3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중간고사 대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자, 중간고사를 대비를 할 때 지금 이제 중간고사 처음에 3월 이때 중간고사 대비하다가 계약이 늦어지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진도를 더 많이 빼고 여름방학 그 시즌에 나갈 거 여름방학이 없어지니까 여름방학 시즌에 나갈 거 먼저 수학 진도 뺄게요. 이런 친구도 꽤 많아서 중간고사를 살짝 이렇게 접어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코앞에 중간고사가 닥쳤으니 벼락치기처럼 중간고사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D-3주 남았죠. 지금 5월 21일이니까 6월 초중순에 본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공부를 할 시즌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과서랑 부교제 지금부터는 몽땅 하나의 문제도 빠짐없이 푸셔야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부터 어떤 증명이라든지 뒤쪽이 단원 종합 문제 그리고 곁두리에 있는 생각하기 조금 더 발전하기 이런 문제들 있잖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9종의 교과서 중에 나는 한 종의 교과서 학교에서 나가는 하나 그거를 대개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네. 고1은 방정식과 부동식까지가 대부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고2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까지가 대부분의 시험 범위예요. 여기 파트를 빠짐없이 푸셔야 되고 학교에서 만약에 선택한 부교제가 있다면 수학 부교제가 있다면 그 부교제 역시 시험 범위내를 아주 꼼꼼하게 지금부터는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쵸? 다른 거 막 풀다가도 다시 시험에 닥쳤을 때는 학교에서 메인으로 나가고 있는 그 파트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빠짐없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을 지고 수학 문제 풀기를 꼭 하자라는 건데 이게 내신 시험 알잖아?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알아. 1학년 때 시험을 봤으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한 시험이야.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시험 보는 거니까 시간이 엄청 부족하단다, 얘들아.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하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안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수학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어떤 내가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정확하게 잘 풀어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은 반드시 최소 선생님 생각에는 14일 정도는 하셔야 돼요. D-2주 전부터 한 14일 시험 보기 바로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시간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쌤, 시간 체크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자, 쌤, 방법을 얘기해줄게. 내가 교과서를 풀 거야. 또는 어떤 문제제, 보교제 이런 걸 풀 거야. 뭐 학교에서 올려준 프린트를 풀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해서 앉잖아. 그럼 문제를 내가 지금 몇 문제 풀 건지 체크해. 페이지 뭐 여기 페이지에서 여기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풀 거야. 그 안에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 30문제로 끊어요. 30문제로 딱 끊으신 다음에 자, 여기 딱 해가지고 30문제 풀 때까지 아, 뭐 딴짓하지 말고 30문제 딱 푼 다음에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 확인하시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아, 30문제로 풀 때 나는 여기에 난이도가 한 어느 정도 뭐 쉬운 난이도, 중급 난이도, 고난도 뭐 다 포함해서 대략 한 어떤 문제든지 30문제를 푸는데 내가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30문제를 푸는 동안 오로지 집중을 해서 아, 그 시간이 쬐깍쬐깍 흘러가는 동안 아, 요게 한 1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도 한 문제 딱 여기 땅 시작해서 그 한 문제를 완성해서 정답을 딱 풀고 난 다음에 아, 얼만큼이 지났는지 몇 초가 지났는지 1분이 지났는지 2분이 지났는지 자, 요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14일 정도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이러면 있잖아 인간은 되게 적응이 빠른 동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이제 키워지냐면 몸에 감이 생겨요. 감. 그래서 아, 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정도 문제를 풀었을 때 한 10분이 지났겠구나 라고 하는 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 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앞에 파트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원래 집중력이 되게 뛰어나고 되게 뭔가 끊임없이 풀어내야 돼. 직성이 풀려. 이런 친구들 있죠. 그걸 계속 푸는 거야. 이거 풀어.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시간적인 감각이 없잖아. 그러면 후딱 40분이 지났네. 10분 남았어. 50분 동안 시험 보는데 뒤에 지금 10문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거야. 10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10문제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놓치게 되면 정말 억울하지. 그 어려운 문제 30분 투자해서 내가 그거를 맞췄어. 예를 들어 그게 10점짜리야. 10점 맞췄는데 뒤에 있는 10문제 합해서 예를 들어 30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20점 나가면 이거 여기에 시간 많이 쏟은 거 점수로 봤을 때 뭐예요. 점수로 봤을 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가 몸에 배워야 돼.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풀었을 때 몇 분이 지났는지 이게 감각적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훈련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수학 문제 풀기를 한 14일 정도 힘들겠지만 내가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있잖아.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바짝 긴장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그것만으로도 하게 돼. 이들아. 그래서 체크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D-1조. 자, 일주일 정도 남았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3주 전부터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풀었던 문제들 중에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 잘 모르겠거나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거나 이해를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거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 복습해서 보는데 이거 복습해서 볼 때도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는 다른 교과는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했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서 아, 이거 눈으로 봐서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안 틀려요. 그런데 수학은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풀이를 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틀려요. 왜냐하면 눈으로 푼 거는 푼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래서 직접 내가 눈으로 풀이 과정이랑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백지 같은 데다가 분명히 또박또박 써가지고 풀이 과정 끝에 정답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풀이 과정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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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하나도 뭔가에 빠짐이 없게 이렇게 완벽하게 정답이 나와야 그게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몰랐던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이게 그냥 대강 그냥 읽고 아 어렴풋이 한 70% 알고서 넘어가잖아. 시험 문제 그게 나와. 그럼 그 70% 안 건 그냥 0%인 거야. 왜냐하면 수학은 뭐 아니면 도야. 끝나요. 그냥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100%를 완성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계획을 세워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긴장 좀 하고 열심히 해보자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학교 등교 계약은 우리 고1, 2 친구들이 안 했는데 온라인 계약은 했어. 그래서 보니까 진도로 팍팍 나간대. 진도 막 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제 계속 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일같이 진행되는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좀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학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열심히 따라가셨으면 좋겠어. 이게 등교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눈앞에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선생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 계약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 그치 집중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 시험도 물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시험이고 거기 우리가 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뭔가 평가하거나 보는 건 그것밖에 없어.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잘 쌓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등교를 했을 때도 잘 하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 1학년 2학년 친구들 아직 등교를 안 하고 있는데 집에서 긴장감 없이 그냥 있을까 봐 선생님도 사실 많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지만 불안하고 그런 게 다 마찬가지야. 누구나 다 그래. 상황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악착같이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뭔가 너희들 중간고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갖고 나올 거고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진짜로 그래서 이거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1,2 친구들 건강이 가장 중요해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간고사부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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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